베베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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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타임 이야, 드디어 엄마 생일이다! 엄마 생일엔 뭘 하는 게 좋을까? 뭘 하긴! 생일 파티도 하고 케이크도 먹어야지! 생각만 해도 좋다! 좋지? 까끗까끗 어허, 핀 그만! 지금 우리 엄청 중요한 이야기 중이거든? 엄마 생일 파티 말이야! 파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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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이 제일 신난 것 같은데? 핀도 파티하고 싶은까 봐! 어? 잠깐! 저 방법 괜찮은데? 어? 뭐가? 펜이 두드리는 냄비 소리 잘 들어봐! 어? 우와! 꼭 드럼 소리 같은데? 쿵쿵쿵! 짝짝짝! 쿵짝쿵짝! 우리 신나는 음악회를 열어보면 어때? 좋아! 우리가 만든 멋진 악기로 음악회를 여는 거야! 예이! 난 드럼 멘주자! 드럼을 치지요! 드럼 올래! 좋아! 시작해볼까? 쿵짝쿵짝쿵쿵! 쿵짝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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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짝쿵짝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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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짝쿵! 뱅뱅 멜로디가 있으면 더 멋질 것 같은데... 딩동댕? 아! 혹시 실로폰 같은 거? 하지만 우린 실로폰이 없잖아... 아! 찾아볼까? 쿵쿵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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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쿵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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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! 잠깐만! 저 유리커버를 연주해보는 건 어때? 우와 우와 우와! 꼭 실로폰 소리 같아! 유리컵 실로폰! 하하! 디엣댕! 난 실로폰 연주자 실로폰 취지요 들어볼래? 좋아! 시작해볼까? 딩동댕동댕댕 딩동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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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무슨 소리지? 피리 소리 같은데? 어때? 아빠의 유리병 피리 멋져요! 빌릴릴리 빌릴릴리 우리 핀도 피리 불고 싶구나? 응 좋아! 그럼 다 같이 우와! 멋져요! 난 피리 연주자 피리를 불지요 들어볼래? 좋아! 시작해볼까? 휠리 휠리 휠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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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엄마 왔다 쉿 엄마다 어? 다들 어디 갔지? 엄마 생일 축하해요 딩동댕 생일 축하해요 피릴릴리 잠깐 중요한 게 빠진 거 같은데 응? 피 딩동댕 흠 흠 흠 흠 난 티럽 연주자 티럽을 치지요 티러볼래? 좋아! 시작해볼까 콩짝콩짝콩 콩짝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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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짝콩짝콩 콩짝콩 난 실로폰 연주자 실로폰 치지요 들어볼래? 좋아! 시작해볼까? 딩동 딩동 딩동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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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피리 연주자 피리를 풀지요 들어볼래? 좋아! 시작해볼까? 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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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하고 또 만나요